내일은 101회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황대원 기자가 어린이들의 바람과 고민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퇴비를 눌러 담은 플라스틱 화분에 채송화 두 송이를 심었습니다. 경기도의 이 학교는 어린이날마다 교사들이 손수 만든 화분을 학생들에게 선물합니다.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탄소 중립도 실천하자는 취지입니다. 작은 씨앗도 아끼고 사랑하고 물을 주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아이들도 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교실에선 터치스크린으로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른들이 괴롭히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보호해줘야겠다, 지켜줘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을 스마트 기기로 그려봅니다. 심심해도 나랑 같이 놀 수 있는 동생이요. 장난감도 빌려줄 거고 술래잡기랑 숨바꼭질 하고 놀 거예요. 강아지는 일단 사랑스럽고 귀엽고 저를 지켜줄 것 같아요. 초등교사 노조가 전국의 초등학교 4월 6학년 학생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스마트폰.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가족과 놀러가기였습니다. 엄마랑 오빠랑 저랑 갔어요. 바이킹이 재밌어서 두 번 탔고, 여대에는 어디로 가서 한 번 탔어요.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공부입니다. 학업과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가족과 친구 관계보다 낮았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수업 시간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보다도 즐겁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님과 교사에게 가장 듣고 싶은 건 사랑한다는 말, 넌 할 수 있다는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